안녕하십니까 삶의 질의학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 진료를 주로 하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방법 중에 하나인 주사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사제의 역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점잔하게 생긴 선생님이 자기가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할 게 있다고 발기부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셨어요 70년대 후반이 그 당시가 어땠냐면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게 요인빈이라고 일종의 우리가 한국에서 치면 무슨 정력제 그런 식으로 효과 없는 약 하나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제가 주로 하는 팽창 임플란트나 굴곡형 임플란트 같은 수술밖에 없던 때였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안 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 발기부전을 듣는 약이 있다라고 하니까 당시에 학회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야 그게 뭐 듣겠냐 이때까지 듣는 약물이 없었는데 이런 식의 반응이었는데 이 점잔은 선생님이 자기가 주사제를 찾았는데 그 당시에 파파베린이라고 혈관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주는 약입니다 실제로 그 동맥을 이완시켜서 혈액이 좀 더 많이 가도록 도와주는 약이거든요 그 파파베린이 발기력에 도움을 준다 파파베린 주사를 맞으면 발기가 된다 음경에 맞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발표를 하셨는데 역시나 예상하던 대로 사람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10분 전에 내 스스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음경에 주사를 놓고 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발표 연단에서 실제로 바지를 벗어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자 봐라 발기가 돼 있지 않느냐 우레아 같은 박수를 받고 내려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만져보라고 실제로 이만큼 강질도가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주사제의 시초였습니다 처음에 파파베린 같은 약물을 하나만 딱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효과는 있는데 그에 비해서 독성이 너무 강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약들이 전부 다 염산수화물, 황산수화물 이런 약들입니다 결국 산이 베이스가 된 주사약제예요 그러니까 산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조직에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부작용이 옵니다 혹은 효과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주사를 똑같은 용량을 낳는데 발기가 4시간 이상 지속되는 음경지속 발기증이 오게 돼요 그럼 발기가 오래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발기가 4시간 이상 지속되면 말 그대로 손가락을 이렇게 꽉 쥐고 계속 두는 것처럼 피가 안 통해서 결국에는 이게 실로 팅팅 묶어놓으면 결국에 손가락이 썩어가지고 나가거든요 썩어서 잘려나가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음경에 생깁니다 말 그대로 해면체 조직이 전부 다 괴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음경지속 발기증이라던가 아니면 통증이라던가 혹은 음경이 너무 빨리 섬유화가 되어버려서 말 그대로 주사 맞은 부위마다 흉터가 너무 빨리 생겨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점차 그 이후에는 다양한 약물을 조금 더 다른 혈관 확장제들을 추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대부분 비뇨기과에서 혹은 병원들에서 의원들에서 트리믹스라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약을 섞은 그래서 트리 세 가지를 믹스 섞었다는 겁니다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병원에서 조제를 해서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조제하는 게 안 되는 병원들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데서는 스탠드로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필리핀에 갔더니 트리믹스가 없대요 그렇게 만들어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은 뭐 용량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약 자체가 수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발기부전 관련해서는 정말 잘 돼 있어요 약도 많고 그리고 주사제도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전을 말씀드리자면 주사제는 혈관 확장제다 국소적인 혈관 확장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종류는 트리믹스 일반 병원에서 조제해서 드리는 것과 스탠드로 이거는 완제품으로 약국에서 팝니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주사제 사용법과 그리고 부작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